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어코디언의 언컬랩스 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어코디언의 모든 패널들이 열린 상태로 어코디언 컴포넌트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. 언컬랩스 올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코디언 컴포넌트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처음 로딩하면 첫 번째 패널만 열려 있습니다. 나머지 패널은 직접 클릭해서 열어야 합니다. 프라퍼티 뷰에서 언컬랩스 올 속성을 선택한 뒤 True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. 모든 패널들이 열려 있는 상태로 어코디언 컴포넌트가 로딩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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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